K리그 챌린지 정규리그 5경기를 남겨놓은 대전시티즌이 오늘 서울 이랜드를 재물삼아 연패탈출과 함께 승점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1일 경남에게 3대4로 패한 대전시티즌은 현재 13승 9무 13패, 승점 48점으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5위 부산과는 승점 4점차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서울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한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은 지난 두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장했던 구스타보의 복귀와 공격수들의 화려한 화력을 내세워 홈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CNB 대전 방송은 오늘 치러질 대전과 서울의 39라운드 경기를 오후 7시 20분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